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지사지 완전 밥이랑 말아먹고 낄끼빠빠 그게 뭔데? 이래가지고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그런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척 어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오빠를 반품해버리겠다는 새언니 아니 이거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장난하냐? 미친건 너지! 원제 부모님한테 오빠 반품되냐고 묻는 새언니 이번에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고 또 그곳 결혼식장이랑 저희 친정이 되기 가깝다 보니까 식이 끝나고 여기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자고 가자! 이러면서 저희 이모들이랑 이모부들이랑 거기에 오빠 부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친정에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새언니의 정신나간 폭탄 발언이죠. 일단 저희 오빠랑 새언니 결혼 2년 차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지 5개월 조금 남은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8개월 전에 결혼했고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꽁냥꽁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여하튼 다같이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어찌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때 저희 작은 이모가 저랑 새언니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이랑 결혼할 거냐? 이러길래 저는 네, 당연히 해야지 이모. 이렇게 대답을 했고 새언니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니, 꽁꽁이는 말이 없네? 왜, 네 신랑이 싫으냐? 이러니까 비록 새언니 웃는 얼굴인 건 맞는데 마치 이모가 그렇게 대놓고 물어봐주길 기다렸다는 느낌으로 네, 이모님. 이번 생은 결혼을 해봤으니까 만약 저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뭐 혼자 살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웃는 얼굴, 웃는 목소리라고는 하지만 말 자체가 그렇잖아. 분위기가 약간 민망해지고 싸하게 가라앉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이모가 아니 왜, 뭐 이유가 따로 있냐? 이러니까 네, 당연히 있죠. 이렇게 보세요. 이제 우리 애가 5개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 술 마시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저 결혼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자유롭게 술이나 마시라고 놔줬을 겁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판인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기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 사람 지금이라도 반품될까요? 막 이딴 소리를 지 혼자 재밌다고 막 읊어대는 거예요. 분위기 개똥으로 만들면서 이때 당연히 다들 놀랐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분위기가 박살이 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거기서 오히려 더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봐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이쯤부터는 분위기에 완전 얼음판도 했고요. 오빠가 막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마실게 이런 말을 했고 아빠도 장난스럽게 아이고, 매들아 반품 안 받는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넘기며 또 다른 주제를 꺼내가지고 다시 그 전처럼 시끌벅적한 느낌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저는요,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쳤나 싶더라니까 거기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나긴 했지만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아까 저랑 통화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아무래도 이 아들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정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는데 와,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래요. 사실 저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면서 저희 오빠요? 아들이고 손자라고 좀 오냐오냐 자란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집안일 같은 거 평소 잘 안 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또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고 친구들 많이 좋아해서 술도 좀 마시긴 했어요. 근데 나쁜 댁을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런 거 새언니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저 두 사람 꽤 긴 오랜 시간 만났고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불만?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그래요. 그런 걸로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부부 사이에 있는 불만이나 갈등은 부부가 부부끼리 대화로 해결을 하든 싸워서 풀든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미 독립을 한 그런 가정을 이룬 성인이 굳이 그런 자리에서 티를 내고 어? 저희 엄마 아빠 걱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맞냐고요. 그것도 우리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날 온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저희 엄마랑 아빠 이모랑 이모부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오빠를 통해 전달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로 제가 평소 새언니랑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개념이 있다고요. 댓글 1반 니가 뭔데? 너 뭐 되냐? 그리고 말을 꼭 해야겠으면 애 있는데 맨날 술 처먹는 미친 니네 오빠한테나 해. 다섯 살도 아니고 오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저지랄하는 게 너는 정상으로 보이냐? 2반 아이고 평소에 말을 얼마나 안 쳐들었으면 저기서 공개망신을 다 줄까? 이런 생각은 절대 죽어도 못하는 거지. 꼬레 시자라고. 니네 부모님도 그래. 이거 다 결국 잡자득이야. 오냐오냐 했다며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켜가지고 장가를 보내든가. 그럼 억울한 거 인정. 대댓글 그래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공개적인 공개 심판도 아니야. 그냥 공개 처형이지. 저런 걸 다 하겠냐고. 어? 자상한 남편과 꽁냥꽁냥 사니까 네 눈깔에 아무것도 안 보이냐? 반대로 니네 오빠가 아니 네 남편이 네 오빠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봐. 너 그거 참을 수 있어? 제발 어깨 위에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라. 3번 아이가 이제 겨우 5개월 됐는데 살림도 안 도와 육아도 안 도와 맨날 쳐나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진짜 개노답새끼네. 거기서 저 이혼할게요. 이 소리에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아니 그럼에도 해도 모자랄 판에 지 기분 더럽다고 여기다가 세은이 욕을 하고 있네. 만약 그 마음이 오죽하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못하는 거야? 너네 세은이 말 흘려 듣지 마라. 지금 이거 마지막 경고다. 웃자고 한 소리 아니야. 4번 뭐지? 세은이 욕하는 척 하면서 지금 자기 오빠 먹이는 건가요? 네가 쓴 글에 다 있는데 니네 오빠 완전 개자식이고 5개월 된 애가 있는데 맨날 술차 마시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가정을 잃은 순간 참을 줄도 알고 그 전과는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죠. 성인이고 겨우 그 정도도 못하는 게 굳이 이렇게 결혼까지 해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님이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부끄럽고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니네 오빠 누가 키웠는지 좀 생각을 해봐.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키웠냐? 5번 옛날에 나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였나 친척 결혼식에 다들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대뜸 나는 막내 이거 안 낳고 싶어서 병원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섰다. 아이고 이 막내 안 낳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어이구 이러면서 남편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진짜 반사적으로 한마디 했어요. 뭐 그때 그랬으면 제 팔자가 폈겠죠 뭐 바로 분위기 박살났고 와장창이었죠. 다들 내 눈치만 보고 아무도 말을 못했어. 단 한마디도 왜? 시어머니 막내 아들이 얼마나 밖으로 쳐 싸돌아다니고 집구석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지를 다들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조용히 남으라는 듯 너 아무리 그래도 친척들 앞에서는 말조심해라 이래가지고 어머님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저 이 사람이랑 안 살거에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사실 그래요. 당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혼을 바랬던 나머지 겁날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다 받아쳤어. 이게 주작 같아요. 결혼 23년차 아줌마가 진심을 담아서 아니 영혼을 담아서 말하는 거야. 너 시짜질하지 마라. 니 오빠 꽁 된다. 6번 아니 나 진짜로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이런 글쓰는데 저는 자상한 남편이랑 꽁냥꽁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오냐? 소름돋네. 너 뭐 공감능력 전응하세요? 오케이. 7번 니 오빠가 인생 막 살아서 반품당하는 꼬라지 안 보고 싶으면 동생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빠를 잡아야 할텐데 피해자인 새하니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자빠졌으니 이건 뭐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게 역시 그 오빠의 그 동생이구나. 알겠어? 8번 아들 부부 걱정하는게 그리 싫었으면 어? 그러기 전에 아들 새끼 똑바로 키워와서 장가를 보냈어야지 아니 5개월짜리 아기 육아하는 중에 집 꼴리는 자로 술이나 차 먹는 저 거지같은 양아치 인성을 누가 만든거냐 어? 누가 만들었어 설마 가만히 있는데 니네 오빠 하늘에서 뚝 떨어진거야? 자식새끼 잘못 키웠으면 그거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너는 또 뭐야 니가 뭔데 거길 쳐놔서 돌았니? 9번 몇 년 전 나 미혼일 때 하루는 새언니가 공공시 일찍 퇴근해 와가지고 집에 밥이랑 반찬 다 만들어놨는데 굳이 라면을 끓여먹고 설거지도 안해놨더라구요. 나한테 이러는데 나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오빠 새끼가 곱게 키운 아들 자식 티를 오지게 내고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쪽팔린거야. 그래서 바로 오빠한테 오빠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정신 안 차리래? 여기 엄마 집 아니야 너 그러다 쫓겨난다? 이랬어요. 솔직히 불편한 시댁 식구는 물론 다른 어른들까지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야. 평소에 니네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거지같은 걸 해가지고 그게 쌓였으면 저럴까 싶은데 그래 너 나중에 애 낳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니네 남편 맨날 술차 마시고 집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아도 시댁에 가면 웃으면서 알랑받고 꼭 끼세요. 알았나요? 야 니네 오빠 진짜 반품 당기 전에 그 아가리 좀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11번 오빠랑 이혼하려고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얘기해야지. 니네 오빠가 쓰레기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거고 여하튼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인데 너 설마 아니 너나 니네 엄마 있지? 너희 둘 중에 그 누구라도 세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한 소리 하잖아? 그게 바로 수류탄 핀 뽑는 짓거리야. 터지면 그냥 다 뒤지는 거라고. 이거 꼭 명심해라. 알았지? 끌 끌. 이거는 막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디비진 것 같은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네. 야 참 역지사지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평소 막 성격 개차반 같은 거 아니면 저런 말을 저런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참다 참다 참다. 그라마 웃는 얼굴로 한 거야.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